소중한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 다 아시죠? 네 자주 뵈니까 또 좋네요 며칠 전에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 거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부산에 살고 계시는 거사님께서 스님 불교TV BTN 소나무 아주 애청자입니다 스님 설법이 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사람 원래 칭찬이 약해지 않습니까 과찬이십니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스님이 소나무에서 설법을 하실 때 부처님의 가피라든가 기도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설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스님 저도 얼마 전에 부처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자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스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스님 제 이야기를 듣고 내용이 좋으면 BTN 소나무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야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법문할 게 많은데 이제 또 좋은 주제가 되겠다 싶어서 아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가피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분이 이제 부산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이제 75대신데요 이제 75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죠 근데 이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아우 안타깝죠 뇌졸중으로 이렇게 툭 쓰러지셔가지고 급히 해운대에 있는 해운대 근처에 있는 이제 큰 병원을 모셨는데 이제 머리에 출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피가 고여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뇌가 붙는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신중히 지켜본 뒤에 이제 수술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뇌가 이제 뇌에다가 이제 칼을 대면 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잘못 자칫하면 그 반신불수가 되실 수도 있대요 그만큼 뇌에 이제 충격이 크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되는 이 거사님이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대요 누나한테 병원에 가서 어머니 병수발은 내가 하겠다 근데 누님 두 분은 절에 가서 어머니 병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려라 열심히 기도해라 시켰대요 근데 누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불심이 있으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볼게 근데 그 중에 또 누님 한 분은 불심이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냐 엄마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처님한테 기도한다고 엄마 병이 낫겠냐 세상에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없겠다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조금 이제 강곡하게 어머니 병이 나으려면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려야 된다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병수발은 내가 할 테니까 누님 두 분은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 좀 강절하게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누님 두 분이 이제 집에서 가까운 절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 이제 며칠 동안 기도를 했나 봐요 그 이 거사님도 어머니 병수발을 옆에서 하면서 간병하면서 마음속으로 틈틈이 기도를 했답니다 부처님 우리 어머님이 빨리 병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마음속으로 올렸는데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머리에 PT 촬영을 한번 싹 했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떤가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뇌에 고여있는 피가 말끔하게 사라져버렸대요 저절로 대박 저도 놀랬어요 진짜요? 정말요? 근데 그 거사님이 없으니 제가 부처님 이름을 걸고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뇌에 고여있는 피가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져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예?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의식을 깼는데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손하고 발을 좀 못 움직이셨대요 수족을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다시 누님한테 다시 기도를 올리자 우리 어머니 빨리 이제 몸이 편안해지시고 빨리 병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하자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온 식구, 가족이 열심히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며칠이 지난 뒤에 어머니가 손하고 발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그 재활원의 간호사 되시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쩜 어머니가 이렇게 치료속도가 빠르다고 너무 치료속도가 굉장히 좋다고 간호사가 감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 누님 절에 가셔서 어머님 병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반발하던 누나가 지금은 자기한테 아이고 너 덕분에 어머니가 살았다고 너 덕분에 어머니가 산 거라고 정말 그때 기도하기 너무 잘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신이 이야기하면서 좀 벅차올랐나 봐요 약간 이제 목이 막 매이시면서 병원에 갔더니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괴로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게 막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부처님께 기도를 간절하게 올리면 저분들도 분명히 가피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때 자기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았대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때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면서 그 불자분께서 스님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불자분들도 이렇게 마음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기도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그냥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저한테 당신이 받았던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어디서 이제 법문을 하거나 강의를 할 일이 있으면 불교는 귀로 듣고 머리로 채우는 게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지식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고 업장 소멸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서 내가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 아니다 불교는 바로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수행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업장을 자꾸 소멸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피가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또 제가 어느 신심 깊은 불자분에게 들었던 또 실제 체험담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한 두세 달쯤에 두세 달 전쯤에 저랑 친분이 있는 어느 보살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화개사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개사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께서 스님 저 부처님 덕분에 가피 입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부처님 가피 입었습니다 어떤 가피를 입으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께서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평생 교직에 계시고 정년퇴임을 이번에 하신 뒤에 이제 말년에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할 일이 생겼대요 임플란트라고 아시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치과에 갔더니 치과의사가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금니 쪽에 잇몸뼈가 다 삭아버렸대요 연골이 잇몸뼈가 다 삭아서 그 뼈를 발라가지고 뼈가 굳으면 그 위에다 임플란트 작업을 새로 해야 된답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대요 알고 계시나요? 어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아직 임플란트 할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방법이 있대요 뼈를 발라서 시멘트처럼 발라서 단단해지면 위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새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린대요 그러다가 이분께서 그 순천에 송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어디 가봤어요? 송광사도 아직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절 좋죠? 여러분 국사책에 보면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계시잖아요 진울스님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정의결사 하신 데가 송광사지 않습니까? 맞나?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순천 송광사라고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순천 송광사에서 이제 그분이 수련회를 한 뒤에 템피스테이 수련회를 한 뒤에 1년에 몇 번씩 가시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좀 하신대요 너무 송광사가 좋아서 근데 하루는 순천 송광사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보살님 저희 송광사에 요 며칠 동안 큰 행사가 겹쳤는데 일손이 모자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며 오셔서 자원봉사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가 왔답니다 보살님이 살짝 고민에 빠졌대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인데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송광사에서 자원봉사를 한 보름 정도 부탁했대요 보름 동안 그래서 보름 동안 또 이제 치료가 늦어지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너무 이제 봉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송광사 자기가 좋아하는 송광사 스님이 송광사에 계시는 스님들을 위해서 복짓는다 생각하고 보름 동안 송광사 자원봉사를 갔답니다 자원봉사를 갔는데 이제 당신이 맡은 게 이제 설거지였대요 그 설거지가 뭐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설거지가 엄청 많았답니다 여러분 설거지 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예 막 귀찮고 그렇죠? 예 그분께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닦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다 생각하고 설거지를 하셨대요 알겠죠? 내 마음을 닦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죠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설거지하면서 마음을 닦는다 생각하고 새벽 예불에 나가면 새벽에 우리가 3시에 예불을 올리지 않습니까? 막 범종소리가 땡땡 울리고 또 그 청량한 목소리를 가진 그 스님이 다 새벽종성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 황홀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황홀한 명상상태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구쳤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깨워서 새벽 예불을 가봐요 짜증이 이빠이 아이고 새벽 예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 나가실 수 있겠어요? 또 아니라 그러시네 저도 새벽 예불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자 그래요 새벽에 이제 그렇게 이제 황홀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감정을 경험을 했는데 보름 동안 봉사를 잘 마쳤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서울로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서 이제 딱 이렇게 진로를 받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어머 눈치 채셨죠? 네 어머어머어머 눈치 챘구나 잇몸이 재생을 했대요 잇몸뼈가 재생을 했대요 여러분 네 잇몸뼈가 재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뭐 뼈가 재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냐고 아니 스님 제가 스님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불교 공부 배우시고 경종 공부하셔서 이제 저를 스승처럼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 심신 깊은 믿음 있는 불자가 스님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물론 살다 보면 너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그냥 뭐 뻥도 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되게 믿음이 독실한 분이세요 예 그분이 스님 의사가 자기도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옛날에 다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네 잇몸 그 뼈가 재생이 돼가지고 아 그냥 임플란트 바로 해도 되겠다고 그러면서 스님 제가 제가 복 짓고 공덕 짓고 선업 지어서 부처님 가피 입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예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복 지으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제 덕담을 해드렸죠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복을 지으시면 반드시 이와 같은 큰 공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분명히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몸에 병이 많은 분들이 몸에 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병원에 열심히 다니다가 의사도 포기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몸에 병에 몸에 질병에 사라진 그런 영험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입적하신 범행이라는 범명을 가지신 어른 스님이 계셨어요 범행 스님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께서도 원래 전혀 불교에 관심이 없다가 몸에 아주 큰 병에 걸린 것을 부처님께 기도해서 병이 싹 사라진 뒤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가하신 그런 어른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이제 일제시대 때 이분 집안이 화학공장을 했대요 특히 비누를 만드는 화학공장을 했는데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근데 아무래도 화학공장이다 보고 유독각스 같은 걸 많이 마셔서 그런지 돈이 많으면 뭐예요 집안 식구 식구 중에 다섯 명이 다 팻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젊은 나이에 다섯 명이 다 팻병으로 오늘같이 안전장치가 없었겠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에 이제 일제시대 일제에서 해방이 된 뒤에 40년대 당신이 27살이 되었을 때 당신도 팻병에 걸렸대요 27살 젊은 나이에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일본의 유명한 의사를 만났는데도 도저히 손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대요 팻병 요새는 또 굉장히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팻병 다 고쳐내지만 옛날에 팻병은 죽을 병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팻병이 걸리셨으면 옛날에는 죽을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그 산골 깊숙이 들어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 그냥 휴식이나 취하자 마음이나 다스리자 해가지고 저 대둔산 대둔산이라고 가보셨습니까 그 대둔산 태고사라는 절이 있어요 충남 금산에 대둔산 태고사라는 아주 명터가 있습니다 태고사 가보셨어요 대둔산 지나가는 길에 좀 가보시지 예 예 아주 저리 예 예 좋아요 그 원효스님이 그 태고사 원효스님 아시죠 원효스님이 그 태고사 절자리를 발견하고 3일 동안 춤을 추셨대요 너무나 그 절 터가 좋아서 그런 전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대둔산 대둔산 태고사에 휴식을 취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태고사의 스님들이 한 7, 8분 정도가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철학책을 읽으셨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다 이렇게 철학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실스님이 계셨대요 조실은 이제 그 한 사찰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 중에 가장 덕과 수행의 힘이 높으신 스님을 조실스님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큰 스님이란 뜻이에요 이 조실스님께서 방문을 빼꼼히 열어보시더니 그 젊은이 뭐하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래요 예스님 책 보고 있습니다 무슨 책 봐 철학책 보고 있습니다 그래? 철학이 뭔가?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토론을 했대요 주거니 박거니 토론을 했는데 이 조실스님이 보통뿐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집이 부유해가지고 온갖 세계문학을 독파를 하고 철학책도 읽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어디 가면 견문이 딸린다거나 말빨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이 조실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저히 자기가 어디다 말 붙일 데가 없더랍니다 그게 7일 동안 토론을 벌였대요 남 시간은 밥 먹고 쉬는 시간 빼고는 7일 동안 토론을 하다가 7일 만에 자기가 항복했대요 아이고 스님 제 스님 못 당하겠습니다 제가 불교가 이렇게 지혜가 깊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스님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그때 이제 젊은이였을 때 마음속으로 그 당시만 해도 스님들이 되게 자기가 무시하고 우습게 받대요 스님들이라 해봤자 누더기 옷 입고 툭하면 마을에 와서 목탁 두들기면서 쌀이나 얻어가는 그런 그지 비슷한 존재로 알았는데 아니 절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야 불법의 지혜가 이와 같이 심호하구나 스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때 마음으로 완전히 간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지혜 자기가 눌려버리니까 그 7일 동안 토론이 끝난 뒤에 탈진을 해가지고 그 세계문학서적을 읽어도 다 남얘기 같고 다른 사람 팔자얘기 같고 철학책을 봐도 다 말장난 같고 그래서 이제 책도 그 머리에 들어오질 않더래요 그때 이제 그 조실스님이 또 빼꼼히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자네는 그런데 여기 왜 왔나 이렇게 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바깥에서 저희 집안에 화학공장을 크게 하는데 여차여차해서 팻변 걸려서 여차여차해서 쉴로고 태고사에 잠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그 책을 한 건 싹 주시더래요 책을 하나 싹 주신데 그 얇은 책인데 책 제목이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경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더래요 책을 다 주시면서 요 안에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라는 주문이 있다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관세음보살 뭐? 다라니? 뭐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버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안에 그 짧은 주문이 있는데 이걸 열심히 읽어라 그래서 열심히 읽어서 꿈에서도 외울 정도가 되면 이 주문가 하나가 돼서 꿈에서도 외울 정도가 되면 너 병도 다 낫고 그리고 원하는 소원을 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책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뭐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렇게 주문이 나 몰라 뭐 어쩌고 어쩌고 이게 뭔 뜻인가 주문이 원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보고 옛날 같으면 안 했을 텐데 7일 동안 토론을 하면서 그 스님에 대한 조실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커져서 그래 저 스님이 설마 나 안 좋은 일 시키겠냐 한번 믿고 해보자 그걸 열심히 외웠답니다 그 관세음보살 모 다라니가 우리 천수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다 아시죠? 다 읽어보셨죠? 또 표정 봐라 항상 좀 읽어보세요 천수경 안에 신묘장구 다라니라고 있어요 천수경 안에 있는 신묘장구 다라니라는 주문을 줄여놓은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게 바로 관세음보살 모 다라니입니다 신묘장구 다라니의 핵심만 뽑아놓은 게 관세음보살 다라니인데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가피 힘이 담겨져 있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길지 않아요 짧아요 짧은데 그걸 열심히 외웠답니다 열심히 외우고 외우고 또 외웠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외우고 또 밥 먹고 외우고 또 이제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외우고 또 누워서 외우고 나중에는 계속 외우다 외우다 나중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외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저절로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그 무슨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음악이 저절로 돌아가는 걸 경험한 적 있죠 이번에 계속 주문을 외우다 보니까 주문이 저절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더랍니다 주문이 계속 돌아가고 나중에는 나뭇가지에 스치는 바람소리도 주문으로 들리더래요 완전히 이제 주문과 하나가 된 거예요 관세음보살 모 다라니와 하나가 된 거예요 계속 외우다가 그렇게 한 달이 지났대요 월호제 다라니의 일심이 돼가지고 일심, 일념이 돼서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어슴프레에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폐병 주치의였던 일본 의사가 딱 나타나더래요 일본 의사가 딱 나타나더니 주치의였던 한번 봅시다 이성생 성이 이씨나 봐요 이성생은 뭐 봅시다고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잘됐다 다 나았다 다 나았다 이러더래요 다 나았다 다 나았다 그래서 다나까 다나까가 생겼나? 너무 무리인가요? 다 나았다 다 나았다 이러더니 자기도 너무나 기뻐서 아이고 벌떡 일어났는데 정신이 딱 눈을 떠보니까 법당 아니더래요 자기가 법당에서 주문 외우다 깜빡 좋은 거예요 꿈에서 딱 깼을 때 눈이 번쩍 떴을 때 그냥 온몸이 시원하고 몸에서 힘이 펄펄 나더랍니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온몸에서 힘이 펄펄 나면서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그때 순간 머리를 싹 스치는 생각에 나았구나 몸에 병이 나았구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막 눈물이 터지면서 법당 앞에 있는 부처님께 하염없이 절을 올렸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로 병이 완전히 나으셨대요 그 폐병이 그리고 내가 부처님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부처님의 가피 덕분으로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내 부처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출가를 하셨답니다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셔서 그 뒤에도 수행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보사를 갚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몸에 굉장히 큰 병이 걸렸을 때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자신의 병고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단명할 팔자였는데 자신의 명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 스님이 계세요 제가 출가하고 나서 제가 가장 제 출가 생활에 탁월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그 순천 송광사 아까 송광사 말씀드렸죠 송광사의 유런이라고 있어요 유런 개율 공부하는 유런이라고 있어요 개율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개율을 율장이라고 해서 개율을 공부하는 곳인데 그 유런을 유런의 가장 어른 스님을 율주라고 해요 율주 유런의 주인이다 해서 율주 스님이라고 하는데 율주 스님이 윗자는 지자 아랫자는 현자 스님이세요 지연 스님이라고 아주 성품이 인자하시고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펴야 된다는 포교와 전법의 큰 원력을 가지신 스님이십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모셔봤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스님이세요 그분이 저기 부산에 부산 아시죠 부산 가보셨어요 부산에 저 관음사라는 절의 주지로 계세요 송광사 유런의 율주시면서 부산 관음사에 계시는데 그 율주 지연 스님께서 예전에 이런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도 몸이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아주 여리여리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집안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집안에서 이렇게 사주 같은 걸 보고 오래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오래 못 산다 스물도 못 넘길 거다 단명할 팔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근데 당신이 일찍 어린 나이 절에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수행생활을 했는데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 삶의 흔적을 보면 출가를 안 했으면 분명히 내가 단명했을 거다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아주 건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라도 내가 몸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롯하게 부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께서도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불자분들 또 스님들한테 복을 많이 지어라 선업을 많이 지어라 공덕을 많이 지어라 라는 법문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타고난 복이 없다 타고날 때 복 없이 타고나셨대요 당신 말씀은 그런데 이번 생에 지은 복으로 그 복으로 이번 생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아주 여법하게 큰 활동을 하시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후학으로서 잔잔한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기도하시고 복을 지으시고 선업을 지으시고 공덕을 짓는 삶에 반드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 그러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올 왜 또 그렇게 해석할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진로는 누가에게 의사에게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에 걸렸으면 의사에게 진로받고 약을 타면 누구한테 타야 돼요 약사에게 타야죠 스님 소나무에서 스님 셀법 잘 들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낫는다는 얘기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스님 저 약 좀 줘주세요 이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셨어요 부처님께서 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다음에 다섯 가지 때문에 병이 더 깊어진다 다섯 가지 이유로 병이 더 깊어진다 첫째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 아무 음식이나 한번 먹는다는 거예요 내 체질에 또 맞는 거 있잖아요 체질에 맞춰서 먹지 않고 제철에 나온 거 먹지 않고 인스턴트같이 좋지 못한 음식 그냥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마구 먹을 때 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네 두 번째 때에 맞추어 먹지 않는다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막 과식하고 폭식한다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먹지 않는다 항상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어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우리 케이크라도 먹을까 어머 30분 전에 밥 먹었잖아 자꾸 땡겨 내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때에 맞춰 먹지 않는 거 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의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의사와 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부처님은 무조건 나한테만 기도하면 너희들 병이 다 낫는다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의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의사와 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병이 더 깊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네 항상 근심 걱정하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감정 조절을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병이 더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를 간병해주는 간호해주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네 그 마음도 중요하대요 나를 간호해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고 예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짜리에 병이 더 깊어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요새 그 아침 방송 보면 의사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 다 있어요 예 그렇죠 음식 가려라 때에 맞춰서 먹어라 예 항상 주기적으로 의사를 찾고 좋은 약을 의사하고 상의해서 좋은 약을 또 이제 챙겨 먹어라 그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된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중요하다 그 이 이야기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어 리액션 좋아요 어 리액션 좋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좋아 좋아 예예 예 그래요 예 100.5점의 리액션이었어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에 다섯 가지를 잘 지키면 병에서 금방 회복될 수가 있다 첫째 음식을 가려서 먹어라 음식을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라 둘째 때에 맞춰서 먹어라 때에 맞춰서 올바르게 먹어라 세 번째 의사와 약을 가까이 해라 항상 의사에게 진로를 받고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의약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점 근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잘 조절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호해주고 간병해주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일으켜라?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면 병에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도 주치의가 있으셨대요 부처님의 주치의가 지바카예요 지바카 지바카라는 주치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스님들을 항상 진로해주고 병을 치료해주던 제가신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부처님은 모든 업장이 소멸하시고 모든 신통을 다 얻으셨고 지혜와 복덕을 다 구족하셨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실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런데 머나먼 미래가 되면 병에 자주 걸리는 스님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몸에 병이 났을 때 의사를 찾아가면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스승이었던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의사를 찾아간 적이 없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수행을 하기에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까? 라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짐진 의사에게 진로를 받는 모습을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야 이게 만든 말이면 대단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 그런데 부처님의 자비심이 느껴지죠? 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째 몸에 병이 나면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라? 의사 스님을 찾아가라 예 의사를 찾아가라 약을 질 때는 약사에게 문의해라 그런데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의사도 고칠 수가 없고 약으로도 통하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기도해 봐라 아시겠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병이 걸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생에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이번 생에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고 때에 맞춰서 먹지 않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병에 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전생의 업장으로 인해 넘어온 병이 있답니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넘어온 병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단명하거나 이번 생에 병에 잘 걸리는 이유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거나 전생에 안 좋은 악업을 지었을 때 이번 생에 그와 같은 큰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전생의 업장에 의해서 생긴 병은 마땅히 무엇으로 소멸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칠 때 내가 지은 안 좋은 악업의 에너지를 소멸하고 자연스럽게 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기적같고 신비한 이야기가 불교에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제 부처님께 하루에 108배를 하면서 그 곧 절에서 108배 할 필요 없다고 했죠 방 안에서 깨끗한 담요를 펼쳐놓고 108배를 하면서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을 참회합니다 전생에 내가 지었던 악업을 참회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절을 하시고 절을 하면 어때요 절을 하면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고 또 절을 하면 굉장히 몸이 건강해진다 예전에 다큐멘터리 중에서 0.2평의 기적 해가지고 보셨나요? 좀 보세요 드라마만 보지 말고 예능 프로만 보지 말고 그런 다큐멘터리도 좀 보세요 그래서 절을 꾸준히 했더니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업을 여러분들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의 질병은 무섭게 여겨요 육체의 질병은 근데 불교는 사실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병입니다 똑똑하세요 정답입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은 이번 생에 끝나지만 마음의 병은 다음 생에 태어나고 또 다른 생에 태어나고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항상 짊어지고 가는 게 바로 이 어리석음의 병이에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을 여러분들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은 의사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약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신 분들은 우리 불법 문중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최고의 보약을 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원한 행복 원한 행복 복은 exchan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